아.. 무기도 받을 수 있고 어..뭐..뭐야 와 이거 새로 생긴 템 느낌표 씨발 와 이거 멀티모드 하면서 맨날 무기 뭐 생겼는지 몰라가지고 표시좀 해주지..라고 그랬었는데 야..저걸 해주네..이제..왜 뭐야왜이래 뭐야 아..저걸 해주네..이제.. 아.. 아..여기있네요 이야..와..이게 생기다고? 아니 근데 이거..이거..새로 생긴 아이템 이름..설명을 이걸로 해줬네 근데 신기하게 해놨다 이거..와..이거..미친 기능이네..와.. 제가 저번에 라단까지 잡구요..이 녀석을 제가 물주 삼아서 레벨업을 살짝 했거든요 그래서..85입니다 지금..85인데.. 문제는..85도 85인데.. 요거 강화를 좀 해야되거든요.. 요거 강화를 좀 해야되거든요.. 근데 5번 6번 7번이 없어.. 단석이.. 그래서 5,6,7을 좀.. 구해야 합니다.. 근데 5,6,7을 어디가서 구해야 할지.. 음.. 글쎄요.. 저번에.. 저번에 5,6,7..5번을.. 이쪽에서 어디서 구할 수 있다 했던거 같거든요? 여기? 여기? 2번? 요 라인에서 5번이 있다고.. 들었던거 같애요.. 지금.. 서 있는 데에서.. 아 여길 가면은 5번,6번이 다 있어요? 여기 이깽도에 가면? 대신 5번,6번은 보스 잡아야 돼요? 응.. 가죠? 뭐.. 에.. 어차피 이제 내려놓고 하기로 마음먹어서 든든한 혼수도 있겠다 아 시끄러 맞아요 제가 갱도 안내자였는데 아 잠깐만 아 저번에도 여기 밑에 못 내려가가지고 돌고 돌다가 고룡 잡으러 갔구나 맞네 기억났어 저기를 저쪽으로 가면 내려갈 수 있겠는데 나 지금 3만원 들고 있다 죽으면 재미없어 여기 있네요 내려가는곳 낙 안받을거 같지 않니 여기 굿 낙 낙 안받을거 같지 않니 여기 굿 뭐야 이게 나한테 왜 그러는거야 저거 나한테 왜 그러는거야 저거 어 화똥 화똥뿌리다 아... 아... 잠깐만 있네 일로 들어가면... 못가네? 아니 못본척하는게 아니라 저거는 파란색이라 못들어가요 아이고 엘들링 하루이틀하나 저 마법결계라서 못들어갑니다 여기로 넘어갈수 있을거 같은데 저거 저거 먹고 싶은데 저거 먹으러 갈수 있나? 근데 여기가 지금 막혀있는거 아니었어? 맞지? 여기가 막혀있었던거잖아 그냥 떨어져도 된다구요? 근데 그냥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는거 좀 재미없어질거 같은데 아... 화똥불이 있으니까 아...그래그래 안떠... 그래... 이거... 이거 안열려요 근데 왜 랩걸리지 게임이? 근데 결과적으로 난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곳으로 가야되네 그지? 여기서 내려와서 저쪽으로 저쪽으로 저기에... 굴이 있는거 같은데 여긴거 같은데요 여기를 깨면은 5번, 6번을 얻을 수 있다 하... 저렙되어오면 여기 역해? 음... 아 사람들이 벌써 막 아 여기 이러는거 보니까 벌써 게임 삭제 마렵네요 벌써 게임 삭제 마렵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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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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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5번 벌써 얻었는데요? 나갈까? 흐흫흑 아... 아... 아 맞다. 우리는 세기는단석이 필요한거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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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내가 여기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아 잠시만요 아 나 마나 먹었네 아 어이 그 어차피 이거 전 뭐 한번 다 왔던데 고 막 모험을 할 것 까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못먹고 지나치는게 있으면 중요한거면 알려주시구요 아니면은 예 그냥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dlc를 빨리 가는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기 넘어가야될 것 같다 이렇게인가 어 딜 아 만족스러워 이 칼 아 이렇게 좋은 칼이 있었나 무난요 네 뭐 종결은 아닌데 그냥 전향 뭐 야아 맘에 들어요 어 4번 나왔다 새기름단석 시체한테서 나왔네 쪼건 열어놓고 이거 새기름단석 아니냐 4번 5번 변색한 낙엽꽃 아 아 이새끼들 기억난다 하 아 개지랄 야 근데 이거 나 코업으로 여기 왔을때보다 훨씬 강한거 같아 이렇게 쉽게 안죽였던거 같은데 희한하네 보스있을거 같 보스있을거 같 보스있을거 같 보스있을거 같 우와우 와아〜오 와우 와아옹 와아옹 와우 어 난리네 öl 얜 뭐 출혈도 안 터질 것 처럼 생겼는데 이럴거면 맙자 패치 새끼야 아 아파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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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어 아니네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아 이러면은 이제 5번 6번은 이거 갖다주면 파는건가 아 으 으 으 으 좋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래가 레벨작을 하고와서 그런가 좀 스무스 하네 아 이렇게 자신감이 올라가면 곤란한데 네 네 5번은 갱도 안해서 나온다고요 근데 왜 안나왔지 난 아 안 아 아 아 일 아 1번, 2번인데요 자 여러분 그 뭔가 정보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정보의 오류가 발생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우리 서로 재미없어집니다 깽도에서 파밍을 다시 해야된다고? 음... 내가 안 먹고 온 게 있어?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재미없어져요 DLC를 아니 뭐 가기 싫은 정도는 아니야 뭐 딱히 어려웠던 것은 아니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집을 한 번씩 들어가보자 아 이런데 그러고 보니까 막 이런 그래 그래 기억났어 그치? 막 이런거 그치? 집 뒤에도 막 템있고 그랬어 아니면 맵 파밍 말고 아... 어? 너무 아무것도 안 보고 왔는데 안 되나? 자자자 시비 걸지 마시고 시비 걸지 마시고 자자자 자자자 하지 마시라고 아니면 어차피 이거 쇼컷 열어놨으니까 아 저 개색 근데 그 나 갑자기 궁금한게 좀 있는데 여기에서 색이른 단속 5번 나온다고 하신 분은 뭐 갑자기 좀 바쁜일이 좀 생기셨나요? 안 말해주시길래 따지려는건 아니고 아 여기에 나온다고 돼있어요 일단 그 사람은 저 아님 아하 아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이 방송에 여기에서 색이른 단속이 나온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건가요? 5번이 나온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거죠? 아무도 없는거지 아 뭐 뭐 뭐 낚여 하루 이틀도 아니고 씨벌 아 킹모위키의 여기서 나오는데 어? 오 채석지팡이가 나왔다 아 보스 들어가기 전에 옆방을 한번 가보는게 어떠냐 좋습니다 다 가보죠 이쪽이었던거 같은데 쟤넨 죽였었고 그죠 나 방금 점프를 피했어 죄송한데 보스 들어가기 전에 옆방이 어디죠 약간 그런건 있대 그 저번에 왜 아 근데 저런 칭찬에 뭔가 사람이 좀 누그러트러지긴 해 그지? 별거 아닌데 아 뭔가 저런 칭찬받으면 좀 기분이 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없어 없어 그냥 뭐 어 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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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새 위치 알려줘 아까 그 2번 여기 얘기하는거지 갱도 나가서 우측으로 틀면 기분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고 갱도를 나가서 우측으로 틀면 와 여기 기억나 어? 저 새끼 어? 저거? 멀리서 대포로 쏴가지고 뒤지게 했던 이게 안잡혀? 이게 안잡혀? 차갑다 차갑다 독할날 독할날 어? 빨간 풍댁이 나왔다 여긴가 보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얘가 얘가 그 갱가? 마법사 추방대네? 추방대네들 모아진 데가 얘네 얘네였나? 여기도 왔던 기억이 나네요 이것도 먹고 갔었는데 기억납니다 구우 그러면은 5번 6번까진 강화가 되겠네 이제 사실 그 저 뭐야 그냥 그 방울을 얻는게 제일 마음 편하긴 한데 아이템 이거 뭐 밀고 나갈거 아니면 그러면 방울로 다 얻으려면 엔딩 수준으로 가야돼? 아 그 정도야? 뭐 근데 나 W랑 할때 그 방울을 다 뚫긴 했었죠 저희는 오오 잘했네 됐네 7번은 없네요 자 그러면은 모그 만나러 갑시다 7번 지금 수준에 어차피 못 얻는다는거잖아 어 설산가면 얻을 수 있어? 미안 설산 어딘지 모르겠어 Y 한번만 눌러달라고 Y 한번만 눌러달라고 화산관은 여기 이쪽 아니었나? 대로 옆 노대로 가셔서 자 대로 옆 대로 옆 대로 옆 노 대 나와서 왼쪽으로 쭉 가시면 큰 문이 하나 있어요 오우 예 여길 쭉 가면 설산을 갈 수 있어요 아 반대에요? 아 씨발라 저 계단 쪽에서 까마귀를 만났던 기억이 있지? 뭔가 그 기분 탓인가 근데 제가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제가 이 도읍을 반대로 깼을걸요? 그래서 딱 나왔는데 문이 막혀있어서 어? 이거 왜 안 열려있어요? 했더니 원래 반대로 열고 들어오는 건데 내가 거꾸로 들어와서 문을 안 열었다고 했었는데 그게 마.. 마치 이런 문처럼 생겼었는데 어? 여기 아래에 그 사자 있었나? 저 끝에? 음.. 걘지 사자인지 나는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W가 뭐가 필요해가지고 걔를 죽였던 기억이 나네요 가지말까? 꽤 지랄 맞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굳이 잡을 필요 없나요? 내 기억에 뭔가 그래도 꽤 쓸만한 걸 줬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돈이라도 한 만원 주면 잡을만하긴 해 어차피 레벨업도 해야돼서 얜가? 얜가? 조양병 조양병 확실히 내가 쎄니까 다니는 게 좀 관광이긴 하네 그니까 기억은 내가 했는데 마그네슘 칭찬을 하네 어이없어 이 새끼 근데 귀를 노리려고 오 오 이 새끼 뭐야 오 이 새끼 뭐야 오? 사마치 안 돼 여기가 어디야 헤헤이 말도 안 불러지네 여기 온 김에 창먹고 가자고 나 근데 새로운 무기 지금 얻어도 어차피 못 써요 여기다 강화 다 해버렸는데 사장님 혹시 인벤의 비부절 우 있나 봐달라고? 벼락창 그거 W가 쓰던 거 아니야? 비부절? 해콤의 비부절 우 으음... 내가 뭘 안먹은게 있나보네 기다려봐 돈은 좀 먹자 어? 다른 애였네? 와... 얘 미친 무기... 와... 맘에 들어 겁나 어떻게 일단 그냥 일단 이 길로 가면 되는거 아냐? 그치? 빨리가서 화똑불 찍어야겠다 귀찮아 어휴 미안합니다 어휴... 어휴 죄송해요 어휴 죄송해요 너 눈을 왜 그렇게 떠 이 시가지ßen 맞습니다 조용히 부안 저거는 저번에 길가다 먹었습니다 알려주어 그니까 나 7번만 있으면 돼 그럼 8,9는 있어 여기 뭔가 분위기가 왜이래 흐흐흫 여기 분위기 여기 분위기가 분위기가 왜이래 여기 이기타야 저 새끼 뭐야 너 어디 있었어 노 어디 있었어 아..이거 또 활 쏘는 새끼 있으면 재미없어지는데 저 새끼 먼저 처리해야지 야 애들이 너무 센데? 왜이렇게 튼튼하지? 왜이렇게 튼튼하지? 홧돋불 소리가 뭔가 날 꼬시는거 같은데 어휴.. 야! 니 개색병신! 어! 오! 와우 7번 주지 여기서 육주는거 확인 아니 근데 홧돋불을 안찍은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아 내려가면 있어요? 흐흫 되게 가보고 싶게 생겼다 아 허터풀 찍고 와야지 오늘은 모험보다는 빠른 DLC를 위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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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설산으로 오는구나 금역 음 녀석도 좀 세요 여기는 서로 좀 안보여가지고 한참 그냥 뛰었던걸로 기억하네요 그냥 길 따라 뛰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여기서 한번 좀 대폭 꺾였던걸로 기억해 애들이 너무 쎄가지고 에라이 시키야 특별한건 없네 라고 얘기할라 그랬는데 시발 와아 잠깐만 이거 아하 잠깐만 이상한 채팅 출혈 면역이라고요? 그래도 손풀기엔 제격이군 아따 한번 굴러선 안되네? 오우 오우 아, 네, 물론! 널 1대1로 상대할 마음은 없어 내가 그렇게 이제 순진한 사람은 아니란다 저세계 상대방이 될 거에요 내가 그렇게 아픔으로 진지하게 내 게임은 배불러 갑시다. 내 게임은 내 게임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게임은 내 게임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게임을 잃어버렸던가? 내 게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 아파 좋았다 우리 인형병사들 잘했다 뼈 다른거 없냐구요? 음 아쉽게도 뼈는 최선입니다 와아 제대로 쳐맞았네 선풍기에 갈렸네 해파리는 있죠 근데 제가 기억에 인형병사한테 제가 덕을 봐가지고 아마 호감이라서 그런가봐요 와아 와아 오우 야 진짜 아픈데? 와아 너무 아픈데? 병사 하나 살아있었어? 감동이야 어느 포인트가 감동이냐고? 딸피인데 안도망가고 딸피인데 안도망가고 아 아파 아아 아아 휴 2 2 2 2 2 2 2 아 아 아 아까워 그래 과거에 좋았던 추억은 추억일때 아름다운거지 좋아 버려버려 으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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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패턴을 어 근데 방금 해파리 으어악 으어악 방어력 크다 음 흠 흠 흠 땅을 잃은 기사 5렉 괜찮아요 좋습니다 갑시 갑시다 노우 잠시만 돈 먹어야돼 돈 먹어야돼 돈 먹어야돼 으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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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렉 뭐 20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할라고 뭐할라고 뭐지? 뭐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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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저거 어떻게 피해야되지? 날아오는 쪽으로 뛰어야되나? 주변에 회오리 때문에 피할 수가 없네. 그냥 말을 타버릴걸? 오레그씨 내 만화도둑 시발 어? 아니 저 뭐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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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를 피할라면은 아 저것만 피하면 할만할거 같은데요 아 저거 어떻게하지? 역시 인형인가? 역시 너희였나? 역시 너희였나? Peach 아오 아파 흥!! 아니.. 와아.... 살벌하다 살벌하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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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즈 으 아유 안돼 안돼 아이씨 까비까비 아이씨 까비까비 아이씨 까비까비 그러면은 벌써 벌써 뒤졌다 운 좋은줄 알아 어 선생님 선생님 어이거 아니죠 이 개시끼야 으아아아 어 아니 왜 인형술사한테 그러세요 어 조동 아이씨 아이씨 이번엔 왜 인형술사한테 저 화가 어 어우 많이 지랄이신데 이번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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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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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가 몬스터별로 약간 확률 조정이 되어있는거 같아 같은 애들이 아니야 확률 공개해야됩니다 와 아프네 아니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엥? 와 잠시만 엥? 엥? 아니 ㅅㅂ 신기한다고? 엥? 엥? 아니 뭐야?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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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또 재랄한다 아이고 아 와 아 아 거지같이 생겨가지고 창이 좀 지랄이긴 하네요 다른거보다 다른거보다 아이치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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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무 다 쏘다가 좋나 아 아이치 아이치 ㄹ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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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스키 워쥬 에잉? 네? 아 touchdown idays 性 고생했어 인형술사 고생했어 고생했어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게 고생했어 난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한다 내가 죽으면 어? 저알망구 저기 왜있냐 미쓰러워 새끼야 저번에 지구력 30까지는 찍자고 했던 의견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돈이 좀 애매하게 남았네요 이제 체력 찍죠 체력을 좀 찍어볼까 이 종자 뭐 딱히 아껴서 뭐 크게 살림살이가 좋아지진 않더라 해보니까 출혈이면 신비고 깡들이면 기량이야 자 900원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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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나 이거 아까 승강기 표 없다 하지 않았어? 왜있냐 이거 어 아 그건 또 다른 표야? 아 표가 두개인데 필요한게 없어요? 여기 지금 모그 가는거 맞아? 아 아 아 비부절을 얻어야 모그를 갈 수가 있어서 음 칠도 얻고 나 물좀 따올게 나 물좀 따올게 이빌이 에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순열기사의 훈장이 있는지 봐달라고 이 친구들 이왕 만들거면 검색기능도 하나 넣어서 순열치면 빡 나오게 해주지 내가 너무 테라리아에 익숙해졌나 순열기사 그런게 아마 없을걸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뭘 깨면서 온게 아니라서 없는거 같아요 어디가 길이야 반대구나 와 여기는 진짜 쭉 달리시는거 추천드려요 몹잡다보면 한세월이라 이야 지도 나왔네 이야 진짜 여기 처음에 만나는 이 오른쪽 여기서 진짜 좌절 많이 했는데 얘네들 와 얘네들 너무 쎄 너무 쎄 그럽시다 칠 뭐 그냥 이대로 가면 되나요 소르성체 filmmaker 낭봉 이게 어디요 그르게 아니 그게 어디요 오이씨 엥 헐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아 진짜 오랜만이네 여기 아아 여기가 근데 이렇게 빨리 만나는 곳이었나 야 똥댕이 퇴 먹는다고 그지? 맞아 기억나 빠뜨려 죽이고 막 전 지랄 다 했던 것 같은데 으아 으아 좀 탐나는디 그 활 저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쏘지마십쇼 호! 아 통하네 씨..잘 통하네 어디 보자 일단은 화톱불을 좀 찍어야 좀 마음이 편해질거 같으니 오우 난리 났네 막 잠깐 저쪽이구만 자 또 후우 자꾸 이렇게 목적에 충실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 게임이 안그러면 자꾸 딴 길로 새 너무 신기한 게임이야 아 오늘은 DLC를 봐야 되니까 넘겨야겠지? 넘겨야겠지? 이 마인드를 아 저 새끼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쟤 막 싸우지 않나 여기 애들이랑? 여기 우리 막 활 쏴가지고 길 찾고 막 이랬던데잖아 기억나요 집이 있네요 조르막길이 있네 올라가는 건가? 아 여기도 용암말이 있잖아 맞지? 빙판길에 용암말이 있지 않나? 아 얘도 기억나 와 진짜 맞았던 기억은 쉽게 안 잊혀지는구나 뭐지?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체력이 언제 1 남았었죠? 나 체력이 언제 1 남았었죠? 아 내가 오늘 바빠서 봐준다 내가 저 성을 오늘 무슨 수로 공략하지 좋아 일단 화똡불이다 야 야 근데 뭔가 이렇게 존 좀 이렇게 다 무시하면서 지나가니까 좀 뭔가 흐흥 이 뭔가 좀 기분이 어 신기하네 뭔가 좀 게임을 좀 날로 먹는 듯한 느낌이 좀 이게 무슨 일인가? 놀고 네 우리 지금 도망 heure ... ... ... ... ... ... 우와... 으아 маш... 아유 이씨 말로 아유 개새끼야 뭐야 이거 왜 개가 둘이야 이씨 아 아 저 얼음이 얼음이 약간 피 1로 만드는 효과가 있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고 보니까 DLC에서 그 아까 사람들이 막 인증샷 찍었던 몬스터랑 얘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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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 Same 르르르르 어쩔 수 없군 어! 음... 오케이, 오케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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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아 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씨 먹으면 반피만들고 먹으면 반피만들고 아으씨 나 돈이 강화할 아 쓰면 되지 뭐 어우 시끄러어 선생님 모급 니 힐 패턴 기억하시냐고요? 아유 물론 하나도 못하죠 장난하세요? 이 새끼 제가 패턴 안보고 때려잡은거 같은데 왜냐면은 제 기억에 니 힐을 내가 안 그렇게 고생해서 잡은 기억이 없는데 와 10강된건가? 오 광을 곳이 없네요 오레그 강화? 어 오레그 좋아요? 이 친구? 음 강화하면 진짜 쓸만해 어 그래 그럼 돈이 없어 고맙습니다 뭐 도시를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음... 3강 애매하지 않나 여기서... 여기... 점령하면 되나요? 아 여기 점령하면 되요? 하긴요 나 여기 어딘지 대충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PVP를 3번 이기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이거 할게요 아 아 아 아 아 바로 아 역시 이발! 바톡뿌리기 바로 옆에 있었어? 가면 되지 뭐 어차피 뭐 개무시하고 가는건데 뭐 아 PVP 3번 참여하는게 아... 이거 먹으려고 내려온거임 아... 들어가서 죽고 들어가서 죽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요 내가 이 보스를 원투에 잡으며 나 못잡을거같은데? 잡무비 이정도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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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지랄 아 지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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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놈아 아 아 이게 뭐야 너 방전 언제 되냐 아 아 아 아 아 아 개새끼야 방전 안되나봐 상시충전인가봐 이분 노장은 죽지 않아요? 저친구가 무슨 뭐 라단에 충신이랬나? 뭔가 기억이 나는것 같기도 하구요 에너지 아이저? 굉장하겄네 거 뜨거운 하나도 없음 틀림없어 다원 탐심 앙 1 2 2 2 2 뱀어 2 3 2 아니 아니 어? 아 너도 세네? 어 너 꽤 세구나 아 확인 방패가 세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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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가 오 세네 아 엘델링 근데 뭔가 레벨만 좀 맞춰서 보스 잡고 이러면 재밌긴 하겠어 레벨에 안맞게 도전해가지고 고생하니까 힘든거지 음 너무 좀 아 으아 씨발 미친네 아 갑자기 고룡 보고싶다 아 고룡왕 보고싶다 한 열 번만 잡으면 노장 박살낼 수 있을거 같은데 저 왼쪽 애를 잡아봐돼 왼쪽 애가 문제야 아니 개 지랄하매 아니 어? 뭐하냐 오레그 병신아 아니 아니 오레그 보스 문 밖에 있는 놈이랑 싸워요 아까도 뭔가 이상하게 안오더니만 같은 소속이라고? 여기 쇼컷이 있어요? 이번엔 무시할 수 없을 곳에 소환해주지 아니 개새끼야 아까봐 아까봐 아니 왜 어그로가 문 밖에 끌려 이 똥겜이네 이거 게임이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었으면 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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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슨 잡몹이 몇연타를 치는 거야 반장하겠네 원래 여기 쌍검 기사가 유명해요? 아 유명한 듀오야? 아 유명한 듀오야? 아 이거 모그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모그 얼굴 보겠냐 오늘? 아까봐 아까봐 아니 어? 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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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본체가 죽었는데 왜 팔다리가 더 아픈거 같지? 흠 방패가 본체인거같은 뭔가? 모르겠네 내가봐도 활 쏟은 애들이 나은거같은데 오레그? 글쎄요 이게 뭐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우 뒤에 난리났다 일단 난 아직까진 오레그가 더 좋은점을 못찾았거든? 한번 알아봐야겠네 알아봐야겠다고 흠 흠 흠 흠 흥 흠 흠 자 오케이 어우 아파요 아 아 애매하다 애매하다 게임 아우 나랑 진짜 안 맞다 게임 사실 오늘 하고 싶었던 게임이 제 속에 있었어요 경영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 어허 빨리 엘들링 하고 싶다고 얘기하라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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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막 보스랑 일대일로 싸우고 이러는거 막 마음붙여가지고 좀 해볼라고 하니까 갑자기 막 보스 부하를 소환해 버리네 정부치기 힘든 게임이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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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별 씨발 아유 뭐야 세 번? 어? 하아 세 번째 공격이 좀 재미없는 공격이었네 역시 나의 인형병사인가? 그러게요 제가 강화하는게 없어가지고 넌 여기서 여기서 있어 갔다올게 오케이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와아 씨 아 꽤 멀어졌는데 와 이걸 패네 아 아 아 범위가 너무 넓다 PVP를 세 번 참여하는게 나을 뻔했는데 DLC 얼굴도 못보고 꺾이겠는데 이거 오 오케이 오케이 버텨줘 아 아 앗 lair 명령 결빈 기다려 이게 넓 거. 동umbling 안 아빈 그 항아리 있는데 얘기하는거 아니야? 오늘 pvp 한번만 해도 가졌다고? 오호 아잇 개시벌 아잇 개시벌 아잇 개시ひ dell 아잇 아잇 으 으 와아 개지랄 야 이게 맞나 아니 아니 에효 아야 에효 에이 아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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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게 나을라나? 진주색이 데미지 한 번 씹어요? 음... 가보자 가보자고 아 진짜 게임 삭제하고 싶네 아... 마음이 꺾여가는 중 나는 이제 그거야 용기를 내서 이걸 왜 깨야되지? 왜 여기다 용기를 내야하지? 희한한 게임이에요 약간 동기부여가 안되는 게임인데 희한하죠 또 재미가 완전히 없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긴 해 야 우리 애들 때리지 마 인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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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아 나는 빛바랜 자가 아니라 빛날 마음이 없는 자야 신기하게 몸통으로 한 번 밀어지네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엇박 실화야? 이건 양심 없어? 아니 각성 한게 나은데? 예지랄하는 약간 내가 우려하던 일이 이거였어 아까 시작하기 전에 오늘 랜들링 하면은 지엣이 입구는 가냐는 말이 이거였는데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만 좀 어렵긴 하네요 이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한 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까 봅시다 아 공격이 너무 느려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커리기 으흐흐흐 흐흐에 흐흐흐 허흐 우리 버스 기사님들이 갑자기 유턴을 해보는게 어떠냐 그러네 흐흐 이쪽으로 핸들링 하셨으면서 아 저 스킬이 진짜 답도 없네요 저게 뭔가 쉽다 아 오늘 DLC를 할려고 했냐고? 아 슬라임을 얻으면 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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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capable 양정 명 NY OUT 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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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에 스펙이 괜찮았다가 갑자기 맵 넘어오면서 개 중신 스펙이 되어버렸네 신기하네 나쁘지 않았던 스펙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아 얜 뭐야 잡목 주제에 너무 멋진 스킬을 쓰시는거 아닙니까? 화살 딜이 거의 없긴 하다 그치 해파리로 가볼까? 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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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피 한 31인가 찍었는데 모르겠네요 근접캐면 4,50은 찍어요? 아! 잠깐만 아! 아니 셋 다? 저한테? 솔직히 말하면 의견이 너무 많아서 뭘 해야할지 모르겠어 어떤 걸 채택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르겠군요 고령 엉덩이를 잡아서 체력 10만 올리고 다시 오자고 최선이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씨발 개고생하는 길인 것 같은데 앞만 봐도 그거 두 번 쓰는 건 개새끼야 아니! 아니! PVP로 왕조를 가서 독수리로 레벨업을 하자 음... 근데 솔직히 오늘 130 찍는 것도 좀 말이 안되는데 앞만 봐도 80 몇인데 130을 찍자고? 그거 씨발 레벨업 하는 것만 두 시간 걸릴 것 같은데 네! 이쁘 achieve 우리 둘이 아 4대를 때리냐 아니 이게 흐흐흐 음 맞아 아니 근데 님들 말 맞아 레이 아 이게 게임이 존나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어 그래가지고 안좋아해 이 게임을 아 이래서 싫고 씨발 저래서 못하겠고 막 이런 소리만 하니까 더 싫어 게임이 일단 깔끔하게 아우 씨발 개 병신 스킬 저거 아래? 아래? 뭐 어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그 스킬은 좀 아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니 아니 바닥에다가 찍는거 진짜 이발 저거 저게 뭐야 도대체 아 에이 에휴 장에 바람이름 쓰면 쓰는데 구르기로 피해지는건지도 모르겠고 어디까지가 목표냐구요 삭제요 하하하하 내가 이렇게 여론을 계속 조성해서 아 이정도면 하스님 고생했다 삭제하시는게 맞죠 목표입니다 아냐 빙신같은 게임 내가 다시한번 깨달았어 나랑은 안맞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잠시만요 샘 각성하시는거 아니죠 아니 저거 문제있어요 어 뭐야 우리 해파리 죽였어? 쓰레기야? 쓰레기야? 어디가긴냐 행복 찾아가지 잠시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점점 점점 다운되는 그의 목소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뭘 저렇게 자꾸 하시는 걸까요? 각성하셨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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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이 패가 자동 각성이고 각성 시에는 잡몹이 사라지는구나. 음... 음... 그랬구나. 좋은 정보네. 좋은 정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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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페이스 바 눌렀는데 키보드를 부셔야 하나 아우 혈압이야 아우 갑자기 뒤통수가 뜨끈뜨끈해지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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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해파리한테 가는 척하더니 다시 돌아오네 환장하겄네 게임을 병신같이 만들어가지고 흐흐흐 흐흐흐 흐흐흫 흐흐흐흫 최고의 칭찬이라고? 흐흐흫 칭찬 안들어봤지 흐흐흫 흐흫 칭찬 안들어봤네 이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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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흐흫 모르겠다 나도 와아 저건 진짜 잘 즐기고 있는거라구요? 지랄 마세요 아 진짜 진심으로 엘들링 최악의 게임이야 진짜 소울류 진짜 개최악이야 게임 아니야 이거 저희 업계에서는 칭찬이라고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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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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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